뉴스도보기 시간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밝은 문화를 세계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족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우리마을 축제를 이어오는 한편,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기억하기 위한 히스토리 캠퍼스를 건립한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대표하는 3.1운동 100주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1일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별히 3.1운동과 한국교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운동은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일 때 3.1운동을 거의 주도한 것은 교회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카드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사람 동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교회가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이 3.1운동을 통해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도 독립선언이 나왔고, 이 영향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인의 자존심을 깨우는 일을 했고, 아마 이것이 독립,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 근대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참 큰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 사실이 때로는 과수평가되거나 조금 외면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한민족의 근대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근대사는 고종하고 민비가 무당한테 코치를 받아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미신이 아주 만연하던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콜레라로 해서 수백 명이 죽어가면 귀신을 쫓는다고 소총을 쏴대고 이랬던 게 대한민국의 마지막 조선 때, 조선의 시대였어요. 이때 성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미신을 타파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때 종합병원을 57개를 세웠어요. 학교는 무려 5천 개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을 깨웠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한글, 성경 번역을 위해서 한글, 그 다음에 이걸 성경을 찍어내기 위해서 출판,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 축구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심어준 겁니다. 특별히 심어준 건 뭐냐면 민주주의와 자유를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줬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를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줬고 거기서 배출한 이승만이라든지 이상재, 많은 서재필, 많은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중심민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으로 좀 주제를 옮겨가서요.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또 계승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문화축제를 이어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할빈이나 독립운동하던 분들이에요. 자손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최소 물 한 모금이라고도 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힘들게 중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문화를 거기다 가르쳐주고 가보니까 한국말도 잘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언어도 잊어버리고 가고 있는 중이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가 문화 합창단을 하고 웅변대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얼을 조선족한테 심어주는 역할을 10여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근대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히스토리 캠퍼스를 세우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건립하게 되신 건가요? 네, 이 히스토리 캠퍼스는 우리가 먼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조선 말기에는 이랬고 기독교가 이렇게 역할을 했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이런 걸 갖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역사인데 이걸 다 잊어먹고 있고 교회에서도 잘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학교 교과에서는 다 빠졌어요. 그 빠진 역사를 이걸 어떻게 복원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국하는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근대사 역사박물관을 제가 건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히스토리 캠퍼스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박물관 형식으로 해서 우리 근대사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분들대로 성교사님들이 또 여기에 봉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스토리를 다 만들고 이러한 박물관이 하나 있고요. 옆에 기독교 문화를 전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고 그다음에 야외 공연장이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나서 부모님이나 애들하고 산책을 하면서 걸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산책길이 있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대지는 한 2만평 정도 되는 대지에다가 아주 잘 건축을 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 거기에다가 아주 가깝습니다. 강남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얼마 안 걸리죠. 지금 이게 히스토리 이런 어떤 역사들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이런 거 하면 사실은 박물관만 좀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공연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책길도 있고요.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찾아가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주 그런데 우선 아무나 이렇게 와서 박물관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걸 캠퍼스니까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단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 특히 기독교의 우리나라의 헌신한 성교사들의 공로를 한 번쯤 그날은 생각하고 나도 거기에 좀 자극을 받아서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교육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토리 캠퍼스가 한국교회는 어떤 도구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부분들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이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죠.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공산당 침략으로 해가지고 다 공산화가 될 뻔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참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제대국을 이룬 것도 하나님이 경제대국을 이룩해 주신 거예요. 도저히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참 이런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참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너무 왜소하게 잊어버리고 있고 우리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한테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 국가다. 자유민주주의도 기독교가 갖고 들어온 사상이다. 경제도 그걸로 인해서 부응한 거다. 이런 것을 우리 교회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공연장, 야외 공연장도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교회 문화공간으로 개방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데 CCM이나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개방할 수 있죠. 찬송 유지로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항상 개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항상 개방하시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간다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은데 이런 와중에 밝은 문화를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또 메시지를 전하셨단 말입니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밝은 문화라는 게 어둠의 문화와 밝은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 어둠의 문화가 우리 21세기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밝은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예요. 이 문화를 우리가 다시 발굴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실감을 하고 있어요. 밝은 문화, 문화선교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선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문화를 전 세계로 전 세계로 전하고 싶어서 밝은 문화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문화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문화재단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자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하고 교회에다가 메시지 주고 사회에 메시지 주고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메시지 주고 또 우리가 미국이 많은 선교사들 보내줘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해줬고 카나다도 그렇게 했고 호주도 했고 많은 선교사들 보내준 분들에게 대한 고마움도 표시하고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한국을 이렇게 사랑했고 문화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서 한국이 이렇게 됐구나 그 사람들한테도 자부심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한 말씀, 메시지 하나 전해주시고 오늘 대답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당히 슬픕니다. 한국의 안보, 경제, 특별히 한국교회의 배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학을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동성애를 응원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배교, 그거 배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회계만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잘못된 것을 참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이 나라 구해달라고 저는 하루에 열 번씩 기도합니다. 잠깐 잠깐이라도. 하여튼 심각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어려울 때를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강구하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회개하고 기도하자라고 마지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근대사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다보기 시간에는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